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우리는 피오니입니다. 오늘은 터니메카드 그리피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피크스는 두 대의 메카니멜이 합체하여 궁극의 메카니멜이 탄생한 거예요. 이건 두 대가 하나로 합해졌는데요. 보세요. 이쪽을 보면 2인1 합체 그리폰 스핑크스 그리핑크스 왜 그리핑크스냐면요. 그리폰에서는 폰이 없어지고 씹핑크스에는 수가 없어져서 그리핑크스라고 외쳐지게 된 거예요. 정말 정말 잘 지었네요. 뒷면 한번 볼까요? 뒷면을 보면 그리폰? 그리핑크스? 그리핑크스의 사용기술에 대해 나오는데요. 그리핑크스에서는 마벌라이트 볼케이더 스탭 지옥의 파동 찌르찌르기 흰 스크래치 블랙빈 이 그리핑크스의 사용기술이거든요. 스피크스의 사용기술은 샌드킹 태양의 눈 머미 튈퍼 미스터리 트위드 블릭 브레이크 마그마 크래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핑크스의 사용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마디클 셰윙 스카이프레스 로켓펀치 사이킥 파워 스팬킥 익스트링 포스 와 정말 사용기술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리폰이랑 스피크스를 따로따로 사도 되는데요. 저는 한꺼번에 그리핑크스를 샀어요. 내용물은 그리폰 1개, 스피크스 1개, 카드 6장, 전식 방법 설명서 1장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똥터님의 카드는 원래 카드가 3장이었는데 이건 2배로 들어있네요. 와 6장의 카드를 한 번에 볼 수 있네요. 자 뒤에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게 바로 그리핑크스에요. 2차 되니까 더 멋져졌네요. 왼쪽편에 있는게 그리폰 변신 모습, 그리폰 자동차 모습. 오른쪽에 있는게 바로 스피크스 변신 모습, 스피크스 자동차 모습. 스피크스는 이집트에 있는 스피크스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 이름을 스피크스라고 지었나봐요. 이렇게 트위더 합체가 되는 것을 컴비네이션 메카니멀이라 하는데요. 컴비네이션 메카니멀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컴비네이션 메카니멀이란 상범한 메카니멀처럼 보이지만 둘이 모여 하나의 메카니멀이 된다. 모든 자를 그렇게 하고 준비하는 슈퍼 메카니멀 그리핑크스. 세상을 구워면 단 하나의 메카니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컴비네이션 메카니멀은 멋진거네요. 그리고 또 여기 옆을 보니까 특수 메카드 두 장이 들어있대요. 홀리그라운 특수 호텔에 되어있는 특수 메카드에요. 좋아요 한번 뜯어볼까요? 플라스틱 포장이 너무 단단해서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드디어 개봉해보겠습니다. 그리핑크스 넣어라 뾰로롱! 우와 그리핑크스다! 스피핑크스가 멋지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앞면이고요. 이게 뒷면입니다. 앞에는 그리핑크스가 잘 보이고요. 뒤에서는 스피핑크스가 잘 보여요. 카드 여섯 장을 꺼내보겠습니다. 우와! 카드 여섯 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피핑크스 두 장. 그리핑크스 두 장. 그리고 또 특수 메카드. 그리고 핑크스 두 장. 여기에서 특수 메카드는 홀로그램이 있는 건데요. 그리핑크스 두 장입니다. 홀리그램을 보면 알 수 있죠. 2장으로 카드 여섯 장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서가 있습니다. 한번 펼쳐볼까요? 그리핑크스 변신 방법 설명서인데요. 설명서를 한번 알아볼까요? 설명서 앞면에는 그리핑크스 메카니멀을 터닝카를 변신시키는 방법이 나와있고요. 밑에는 스피핑크스 메카니멀을 터닝카를 변신시키는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뒷면도 한번 볼까요? 뒷면에는 그리핑크스 합자 준비 모습과 스피핑크스 합자 준비 모습이 나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핑크스 변신 모습이 나와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핑크스의 실제 변신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핑크스를 그리핑크스와 스피핑크스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양쪽 날개를 펴줍니다. 그러면 분리! 이렇게 바퀴 부분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스피핑크스를 자, 스피핑크스를 자동차를 변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돌리고요. 그 다음 여기는 노란색 플라스틱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 플라스틱을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 양쪽 바퀴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양쪽 날개를 문체에다가 붙여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면 스피핑크스 자동차로 만들기 완성! 이제 그리폰을 자동차를 변신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날개 끝부분을 접고 그 다음 날개를 상태로 붙입니다. 다음 손을 접고 자동차 변신 완료! 그리폰 스피핑크스 로봇 변신해 보겠습니다. 날개 싸워라 그리폰 메카드몰 고! 날개 싸워라 스피커스 메카드몰 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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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빵 블랙 미라 블랙 그리폰 숙성 블랙 미라 블랙 2개 다 블랙 미라 이네요 그리폰 스피커스 그리폰 만들겠습니다. 먼저 스핑크스를 변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 이 노란색 클라스틱 부분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스핑크스는 끝납니다 그리포는 양쪽에 판을 다 벌리고 그 다음 날개를 날개 끝부분을 펼칩니다 필드폰 완성! 이제 둘을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홈에다가 끼웁니다 이 부분을 이쪽 홈에다가 끼우는거죠 이렇게요 이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에 홈이죠? 거기에다가 이 부분을 끼우는거에요 이제 그리핑크스 완성! 멋있죠? 지금까지 그리핑크스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핑크스를 즐겨보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피오늘이 구독과 좋아요 꾹 꾹 꾹 꾹 꾹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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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